아 저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심장도 너무 떨리고 낡어 쇠 낡어 진짜 무휘통을 남자들 배 잠시만 이거 6명 아 이거 같은데 거기 몇 명이에요? 몇 명이야? 5명? 5명 우리 6명이야 저거 6명이야? 미쳤나 봐 저거 6명이야 야 망했다 심장 낡어네 진짜 잘못됐다 이거 짝은 맞춰줘야지 북한 연애 시즌2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사감 박은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극한 연애에서는 저희가 지켜야 할 극한 연애 5개 명이 있습니다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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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국민들 국민들 über 이래서 이미지 강하신 분 딱 한 분만 선정해서 제가 그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느 분 그리실 건지 정하셨어요? 남자분들 얼굴을 좀 들어주세요, 지금 캐릭터죠? 우리 디아 아니야? 디아 아니에요? 딱 맞지? 그쵸? 이거 너무 맞지? 누군지 알겠죠? 네. 네. 혹시 그리신 분이 마음에 조금 두고 계신 분이신가요? 너무 직설여.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잘 그리셨다. 집에 가져가야겠다. 와, 잘 하겠다. 주셨기 때문에 네, 좀 약간 답가의 느낌으로 네. 요! 요정. 가능하죠? 오케이. It's the Samuel's back in the house once again live the life with the diamonds and guns and now jens pull get. Like a basic pallone stems, the walls got the gut run down. That's how the friend it's the Samuel's back in the house once again live the life with the diamonds and guns and now jens pull get.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분은 지목해 주시겠어요? 저는 여자 A님 서퉁하겠습니다. 자, 여자 A님.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혹시 남자분 중에 제일 몸무게가 낮은 분이 계시나요? 이렇게 돼요?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아, 좋다, 멋있다. 머리, 머리.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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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다섯. 아니면 저한테 업히시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 예, 예. 앞으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네. 네? 체중? 체중이요? 체중 발사 금지. 오. 오. 이거 웬일이야. 되는 것 같아. 우와. 대박. 박수. 대박. 장사다. 여자 C님. 네. 하나는 트월킹이고요. 트월킹! 저기서 제가 끝에서부터 갖고 오고 있어요. 트월킹에서부터? 네. 이분은 약간 뭔가 순수하면서도 순수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약간 뭐랄까 그런 매력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딱 봤을 때. 때탄듯한 때타지 않은 그런 거? 약간 뭐랄야 될지 그래요. 저 끌고 가고 저걸 날 줘요. 저 끌고 갈까요? 일단 내려가서 다칠 것 같으니까 내려가셔서 다시 이번 분이 계속 어느 각도에서는 포면무술이 예뻐지는 이런 매력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문을 가게 됐어요.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당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박혀있어야지. 아니 그렇게 있어. 아니 일자로 박히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일자가 아니잖아요. 에라이 첫날부터 싸우는 건가 막 이랬어요. 엄청 눈치 보고 중간에서 충격적 약간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이쪽으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연예 미션은 극한 달리기입니다. 1등에게는 1등 베네킷이 있습니다. A님 진심이요. A님 진심이요. 이렇게 스탱이 뜯지 않아. 여기다가 이게 우와! 야! 우리 극한 연예의 시그니처 코너인 극한 핫방 선택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핫방을 하실 남자분은 한 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iong 아 뭐야? 대박이다. 네네. 정신이